안녕하세요. 플라이 송쌤입니다. 어제 업로드된 DJI 미니3 프로의 개봉기 잘 보셨나요? 저는 앞으로도 개봉기와 더불어서 DJI 미니3 프로의 다양한 리뷰들을 할 예정인데 오늘 영상의 주제는 얘가 아니고 얘입니다. 바로 DJI RC에 대한 리뷰에요. 제가 오늘 DJI RC를 사용하면서 몇 가지 꿀팁을 알게 된 것 그리고 좀 궁금한 점 같이 좀 고민해봤으면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영상을 좀 찍게 되었습니다. 어제 개봉기에서 안내드렸다시피 안테나가 없습니다. 내장형 안테나고요. 그리고 LCD 화면 5.5인치의 LCD 화면이 있는 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. 이 가격대에 구할 수 없는 정말 좋은, 쓸만한 그런 조종기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크기는 좀 많이 크죠? 네 그런데 이 DJI RC를 가지고 유튜브도 볼 수 있고 페이스북도 할 수 있고 인스타도 할 수 있는 거 알고 계셨나요? 자 일단은 이 화면을 이렇게 밑으로 내리면 이렇게 탭이 뜰 거예요. 여기에는 지금 와이파이를 잡는 창이 있고 블루투스, 비행기 모드, 음소거, 스크린 녹화, 지금도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. 보이시죠? 그리고 스크린샷을 찍을 수 있고 화면 밝기와 소리 크기를 올릴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지금 디스크, 제가 SD카드를 하나 넣어놨어요. SD카드를 둘러보기를 누르시면 SD카드에 있는 이런 각종 폴더들이 열립니다. 굉장히 뭔가 하고 싶은 그런 폴더들이죠. 네 제가 보니까 여기에는 이미지, 오디오, 동영상, 문서, 이 4가지 타입의 파일들을 열 수 있고 근데 이 사진은 잘 열립니다. 네 작년에 허가를 받고 찍었던 세종국립수목원, 국립수목원 이고요. 사진은 잘 열리는데 이렇게 뒤로 가기 하시고 문제는 동영상이 재생이 잘 안 되더라고요. 보시면 매빅2프로로 촬영한 영상이에요. MP4 파일인가? MP4 파일이고요. 영상을 보시면은 이렇게 처음에는 재생이 되는 척 해요. 근데 동영상을 재생할 수 없다고 뜨죠. 그래서 요게 왜 그러지?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. 아직은. MP4 파일을 재생을 못하는 건지, MOV 파일은 재생이 가능한 건지 그건 조금 잘 모르겠고 제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. 이 SD 카드에 이렇게 APK 파일을 넣고 얘를 설치하면 설치가 될까? 만약에 이렇게 해서 설치가 되면은 다른 앱도 실행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. 그래서 인터넷을 찾아 봤더니 마인크래프트 APK가 있어가지고 이 APK를 설치를 해봤습니다. 그랬더니 뭔가 될 것 같이 하다가 권한이 없다고 떠요. 아 그러면은 이 조종기는 지금 권한을 막아 놓은 거구나 라고 저희 알 수 있겠죠. 지금 이 조종기 버전이 안드로이드 10 버전이에요. 그래서 휴대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알 수 없는 앱을 사용할 때 시스템 설정에 들어가서 권한을 줄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아까 설정이 있었죠. 여기 설정에 들어가서 권한을 주면 되지 않겠나 하고 봤더니 아쉽게도 여기에는 권한을 줄 수 있는 그런 탭이 없었어요. 그런데 그런 거 있잖아요. 안드로이드 휴대폰에도 뭘 막 누르다 보면은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생기는 그게 있죠. 그래서 여러분들의 집단 지성이 필요합니다. 이 영상을 보시는 매빅3, 미니3를 구입하신 분들은 옛날에 포트리스 할 때 슈팅 뽑기처럼 뭔가 그런 게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. 네, 그 다음에 이거 다시 나갈게요. 네, 오늘 영상의 하이라이트죠. DJI RC를 가지고 유튜브도 보고 하는 방법입니다. 여기 보시는 프로필을 눌러주시고요. 여기 제 사진이 뜨네요. 그 다음에 DJI 스토어를 갑니다. DJI 스토어를 가면 이 사이트가 열려요. DJI 스토어 사이트가 열려요. 물론 이 DJI에서 자기들 사이트 홍보하려고 이렇게 만들었겠죠. 근데 쭉 올려보면은 여기 있죠. 페이스북, 트위터, 유튜브, 브이는 뭔지 모르겠고 인스타그램. 그래서 눌러보시면 접속이 됩니다. 유튜브를 누르면 이렇게 유튜브로 들어가지는 거예요. 그러면은 지금 여기는 DJI 유튜브인데 저희 감사하게도 검색창이 있죠. 검색창에 뭐 매빅을 검색한다.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. 아쉽게도 정말 정말 아쉽게도 영어밖에 안 됩니다. 이거는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하다. 그치만 이게 어디예요. 자 DJI로 검색하면 이렇게 미니 3 프로가 나와요. 이거 재생해 볼게요. 광고도 나오고 재생도 됩니다. 네 그래서 조종기인데 얘는 분명히 조종기인데 이렇게 영상을 볼 수 있는 그런 기기로도 활용이 가능하다는 거죠. 제가 아까 유튜브만 되는 게 아니라 또 뭐도 된다 했죠. 페이스북, 인스타그램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. 자 그러면 인스타그램 한번 볼까요. 인스타그램 쭉 내려서 인스타그램 네 이렇게 인스타그램이 떠요. 저도 여기서 이제 보니까 앱 열기가 있어요. 굉장히 누르고 싶게 만들었더라고요. 앱을 열면 그럼 앱이 없으니까 인스타가 깔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네 안 깔립니다. 정말 아쉽게도 앱은 깔리지 않으니까 이렇게 나중에 하기를 눌러주시고 여기 뭐 로그인을 하셔도 되고요. 로그인을 하고 싶지 않은 분들께서는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죠. 로그인 하면은 뭐 검색해서 다른 것도 볼 수 있고요. 이렇게 누군가의 이런 인스타에 또 들어가서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. 그래서 어 이 DJI RC는 조종기인데 어 또 숨겨진 그런 히든 기능들이 있다. DJI에서 이걸 의도하고 만드진 않았겠지만 어 우리 유저들을 너무 우습게 왔다.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아 그 밖에도 뭐 리터논 기능도 있고요. 정지 기능도 있고 시네마틱 시네스무스 노말 스포츠 모드로 비행을 할 수 있다. 그리고 전원 버튼도 있고 뭐 여기 보면은 촬영 동영상 촬영 짐벌, 줌, 그리고 뭐 여기 C1, C2 키까지 있는 아주 다재다능한 조종기인 것 같아요. 네 오늘 저는 DJI RC에 대해서 아주 간단한 소개와 리뷰를 해드렸는데요.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첫 번째 이 SD 카드를 가지고 어플을 깔 수 있는 방법 제가 봤을 때는 안드로이드 10 버전에서 관리자, 사용자 관리자 권한을 뚫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내면 앱을 깔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 그리고 두 번째 DJI RC를 가지고 유튜브 영상도 보고 페이스북도 할 수 있고 인스타도 할 수 있는 방법 소개해드렸습니다. DJI 미니 3 프로와 함께하는 씻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개봉기와 리뷰들 앞으로도 이어질 테니까요. 플라이 송쌤 채널에 올라오는 영상들 많이 많이 봐주시고 댓글, 좋아요, 구독, 알림 꼭 해주세요. 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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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